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애여 일곱째 날에도 성애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요하께서 애급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요하께서 그 문을 넘기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선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요하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요하의 유월절 제사라 요하께서 애급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급에 있는 이스라엘 자선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7월 4일이 무슨 날이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7월 4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광복을 한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네 그럼 3월 1일은요 3일절이죠 4월 5일은 식목일 10월 9일은 12월 25일은 4월 9일은 제 생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념하는 날이죠 부부간에도 꼭 기념해야 될 날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특별히 남자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날 만화님들이 탄생하신 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정말 착한 분이 있는데 364일을 머슴처럼 아내를 섬기세요 이분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날짜를 잘 기억 못하셔서 그 만화님이 탄생하신 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쁜 남편이 계신데 이분은 364일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아내의 생일이 되면 그날만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물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마음대로 364일을 살아요 어떤 분이 더 여자분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죠? 여자분들 참 이상해요 제가 364일 아무리 잘해도 그 한날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념하는 모든 날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출애국기 11장, 12장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만드신 절기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천사가 문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그 집에서는 처음 태어난 마다들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담을 넘는 걸 월담이라고 했잖아요 월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나요?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국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셨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1월달로 삼으셨어요 보통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오늘날로 얘기하면 3,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7회국기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해가 시작하는 그 첫 달이 되는 것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아비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하셨던 날로 정했고 그것을 신년의 첫 달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하나님이 먼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더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아니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날 몇 날 몇 시에 라고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 그때 느낌 그 장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론이 아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의 그 감격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날 그 감격을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이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곧이어 또 다른 절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념하는 날은 보통 뭐 먹죠? 좋아하는 거 먹잖아요 스테이크 먹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기 들어가지 않은 떡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떡이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무자는 없을 무자를 쓰고 교자는 이렇게 발효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교자를 쓰는 거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며칠 동안이나 그런 빵을 먹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면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뭡니까?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거기다가 베이킹 파우더나 혹은 효소 같은 걸 넣잖아요 누룩이 그렇게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술빵을 만들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술빵 기억나세요? 술빵은 거기다가 발효된 누룩 혹은 막걸리를 넣어 만든 빵이죠 그래서 술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술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쌀에다가 막걸리를 넣어서 만든 다음에 이쁘게 그 위에다가 잣이나 꽃잎 같은 걸 띄워서 만든 거는 맛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 떡을 가리켜 징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떡집에 보면 술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컵처럼 만들어져서 먹은 게 징편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쌀로 감히 떡 못 만들어 먹었죠 뭐로 만들어요? 밀가루에다가 막걸리를 부어서 빵을 부풀어 만들었어요 그를 가득혀 술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시절에 많은 어른들이 그 술빵을 만들어 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걸리를 넣는 이유는 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앤 거예요 18절부터 보세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랬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 시켰기 때문에 누룩 넣고 만들 여력이 없는 것을 기념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이 바리세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운들 바리세인들이 그 외적인 경건만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이 누룩을 가늠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누룩이나 곰팡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없도록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요? 무려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싸워야 함을 나타내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멀고 철저히 집안의 누룩과 같은 것을 없애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시들어졌습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그 맛없는 거 먹기 싫은 겁니다 왜 고난 주간만 되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안 하면 목사들 제일 좋지요 특별 새벽 예배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더 많고 더 일찍 일어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저분이 하나님인 거야 다 알지만 그 일주일 동안 잠 깨며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 이 가슴으로 와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특히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은혜 받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지키라고 했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얘기했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키기 싫었거든요 구원의 감격 다 잊어버렸거든요 6월절을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쯤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 여우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때 6월절을 지켰다라고 여우수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6월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 다윗별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6월절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 6월절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어려움을 겪던 그 시스기야 왕 때 그 오랜 기간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역대하 30장에 처음으로 다시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 아비월에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서 첫 달에 못 지키고 두 번째 달에 지키게 돼요 그런데도 그 6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도로 조롱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시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화에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에일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화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사람들에게 6월절을 지키자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6월절을 지키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맛없는 무교병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맛있는 술빵이 있는데 그 맛없는 빵 먹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잘 믿는다라고 봐주신다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보통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통했던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달라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소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웃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1절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인 장로를 불러 이스라엘 지파에게 어린 양을 잡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보면 이렇게 좌우에 문을 잡고 있는 이 좌우에 있는 기둥 두 개를 문 설주라고 해요 그리고 문 위쪽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 지방 넘지 마라 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게 문 지방이고 위에 게 문 임방이고 좌우가 설주예요 그런데 이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고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쪽에 있는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쪽에다 발랐을까요? 어디다 발랐을까요? 밖에다 발랐을까요? 안에다 발랐을까요? 밖에 발랐겠죠 안에 바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안에 발랐는지 발랐는지 그걸 모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밖에 데어져 있는 문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그 표시를 보고 사자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굳이 낼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낼 필요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잘 낼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발라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이 밖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흔적을 다 내면 안에 두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느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씻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서 뛰어나갔던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 들어와서 떨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 애국사람들 중에 자기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애국당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너무나도 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도 밖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엔 도족놈도 있었고 가늠하다 잡힌 놈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거짓말 반목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저거는 정말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나서 우리 동네를 저렇게 괴롭히냐라고 하는 깡패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무섭게 그 피가 발라진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입을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피발은 이 집 안에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서는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된다 초대교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레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뛰쳐나갔던 사람들처럼 저 피바른 곳으로는 우리 살 수 없어 더 안전한 곳 우리가 만든 집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얼기설기 엉터리 집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저 집은 돌로 만든 단단한 집 아니냐 저기가 더 안전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날 밤에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자신들의 집을 뛰어넘어갔음을 깨닫습니다 그 집 안에 있었던 동네 깡패 중에서도 악질 깡패였던 장남도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사이 삼고 싶었던 아주 점잖은 장남도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면 깡패 장남과 깡패 장남과 점잖은 장남 둘 중에 누가 더 떨었을까요 사고망치 장남이 더 떨었을까요 아니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았던 장남 누가 더 떨었을까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집 안에서 숨지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집트 온 땅에 통곡의 소리가 나고 강아지들도 초태생은 죽고 소도 죽고 다 죽어버린 그 죽음의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날 그 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너무 뼈저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꼭 이스라엘이 다시 죽게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그날 마치 결혼신 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듯이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날 그걸 알기는 아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6월절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였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부모님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이 식어가듯 감격이 사라지듯 결혼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부부가 살기는 사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우리의 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날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번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6월절이 매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날을 우리 6월절로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